지금 우리는 다수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 따라가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이 이정표 따라가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망대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 두 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을 통해 주신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 주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향해 주신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살리려고 하면 그것도 안됩니다. 이 세계대가 가장 큰 도로는 무엇입니까? 성사미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대가 가장 큰 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산업이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안되면 안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산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만들어내려면 힘든데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wes american 교통이 바로 이케件은 없습니까? 이것은 다른 점이 필요없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이 되ë진 것이라면 예수님의 과연 captivation major에 대한ех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essent К shoes한 Cowboys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의Histoire입니다. 예수님의 주인공을 위해 예수님의 주인공을 위해 그러면 여정의 여정의 것들이 무엇이 아닐까요? 그들은 무엇이든 여러분을 받을 수 없는 비밀가 무엇이 들어간다. 그런데, 사실 엄청난 여정은 무엇이 느껴.? 그 점이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가요?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신 갈보레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이 정보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대중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강대국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강대국들은 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강대국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강대국들은 완전히 노예라는 삶을 사용하셨나요? 강대국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강대국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나요? 이 집은 소식으로 벗어들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소식으로 벗어들어는 아니고요. 이 집은 무섭기의 무섭기 때문에 이 집은 우리의 나라의 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은 무섭기의 무섭기 때문에 이 집은 무섭기의 무섭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살리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살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남의 나라를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럼 그래. 아니 진짜 전세계를 차지하려면 그 나라마다 잘해주면 누가 모르겠어. 그렇죠? 죽이니까 문제야 돼. 이스라엘은 더 작은 거라고 했죠. 세상이 우리의 주인공은 그것을 말하지만 우리는 성민이 있었다고 말하니까요 너는 이바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말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손자병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에서 이기느냐.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는 재앙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세상과 싸움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말입니다.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사단입니다. 우리의 사단은 우리의 사단입니다. 교회는 이기느냐입니다. 이것은 이기느냐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단입니다. 그것이asionados GDP입니다. 이ally 이기 신용사라. 그것은 семь입니다. 이것을 Ideally가 내 개인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것을 псих蹈까지받ります. 이것은 이것 회원의 Kirkche와 내iy느냐입니다. 이것을 기 head의 자 sang입니다. 이것은 기univers입니다. 그리고 자기의recht에 대한 Guanne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상담을 당부해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예고를 사는 것에 대한 전문의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대해 말이죠. 예고를 사는 사람들을 살린 것에 대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고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은 반드시 재앙을 몰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항상 세상의 방법입니다. 천혜 12.1.3 천혜 12.1.3 모든 것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말이죠. 그리고 예수는 또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도 못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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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님은 구성입니다. 주님은 진정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이 주님은 주변을 주신 것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빈에 대해서는 왜 이동이 되지 않나요? 왜 이동을 알았을까요? 그게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은 어떻게 생각됩니다. 왜 저를 어떻게 말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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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어떻게 어떻게 말해? 왜 저를 어떻게 말해? 하나님 말씀은 안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와요. 첫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 사, 미, 하나님의 영이 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하나님의 영이 내 하나님의 영이. Indeed. 그럼, clean Godot 세상에 그것는 example, 이사람이 digamos, . 네이수 그리스는 당신이 평oh에 맞 sweetie portrayed. 것만 그 성령은 형제라 상 glor reparations 그러려면 눈물의 신처럼 그 없다 이는 그 무엇일까요? 그것이 불편해서요, 지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불편하지만 그것은 그의 역할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이 삶을 죽여서 그렇다고 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세상을 죽여서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죽여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죽여서요. 여러분, 내가 여덟을 죽여서 나는 사람에게도 죽여서 이것을 지켰어 죽여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왜 이렇게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세계볼도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이 되어있어서 으로 인한가 되어있었다 여러분의 삶은 strengthens이 되어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있었다 여러분의 삶은 생활에 뛰어있었다 여러분의 삶은 생활되어 있으신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있어 주신 성경이 되어있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가진 것이고 시서에 부족하되어 сок이 되어있다 여러분이 되어있어 주신 성경이 되어있다 여러분의 삶은 영혼을 을아리겠습니까? 결국 내 삶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삶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삶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삶의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삶의 삶을 시작할지, 이런 잠의 삶을 시작합니다. 제 삶의 삶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삶을 시작하기 위해 시뻘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제 삶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시작합니다. 정아가야가 돼가지고 kicker. 그래서 잊은 특별히 그 자 보통 소면은 쉽지 않더라구요. 오랜지 없는 바 amateur 시장은 쉽지 않더라구요. 영양제 2는 여자단에서 한 명씩 내려오고 있는 배려냐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내 모든wrote 기술은 있어요. 보통 숨길 수 있는 바랍니다. 이 에너지로 있을 것입니다. 의검 수 없는 영양제입니다. 바로 이 자유의 변호인의 행복을 가지러 본다면, 이 자유의 변호인의 행복을 지en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 변호인은 우리에게도 지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변호인의 변호인의 변호인은 우리에게도 지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좀 괜찮습니다만 지금 또 다른 건 아니지만 한때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리시가 있었어요 현재는 정말 편안해, 하지만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그들은 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한국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하고 있는 곳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갖고 있는 것 같지? 그리고 그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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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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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다른 곳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균이 옮겨지고 나중에 또 복합해가지고 또 변형되고 사람만 완전히 죽을 뿐입니다. 그것을 막는 겁니다. 영적 문제하는 사람은 이거 딱 압니다. 그래서 정신병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구운의 눈빛은 beautiful. 그러나 빛을 빛 이 빛을 빛 나와서 오픈될 이 빛이 되어야지. 이것을 보고 플랫폼을 이용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살아남고, 시상에서 살고, 세상을 살고, 이 세상을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휴의 안타는 아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대입니다. 이것은 명대의 주의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지요? 이것이 물론 무엇인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은 제가 재받게돼요. 이것은 뭘 하더라도 우를 보게 되나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왜 자신이 더 도와줘야 할까요? 그런 일반에 의지한의 방향은. 그 사람들은 공유하면 이것을 통해 이 사람을 해야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가야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 유지하는 것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신경을 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서 이 efect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란의 세계는 란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개인의 권력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가 영적으로 어디에 왔어? 작년에는 또 다른, 10%는 늘어난 것입니다. et il y a de plus en plus de problèmes en ce moment. 정신병, 마음의 정신병, 생각의 병이 걸린 사람이 10%增加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왜 이렇게 간에 원하는 일을 못 받게 되enders 지난 시간에 인싸게 못하는 일을 못하고 하지만, 인도가 bung을 못하는 일을 못하는 일을 못해서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이죠 이qü는 뭔가 증가가 속에 있었던 일을 못하고 너의 소리도 못하는 일을 못하는 일을 못한 일이자 자신의 소리를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몇 년 전에 일어났다. 아니 우리 렘이맨도 한 명이 엄마가 말이야 자기 집에서 왜 이렇게 할 수 없지? 그래서 그 렘이맨도가 나왔다. 그래서 그 렘이맨도가 나왔다. 그 렘이맨도가 나갔다. 그 렘이맨도가 나왔다. 그 렘이맨도가 나왔다. 그 렘이맨도가 나왔다. 정말 못해. 그 렘이맨도가 다가가야 한다. 이 부모는 경찰이다. 그 렘이맨도가 진정된다. 그런데 제가 말이야. 제가 다시 의미한 사람들에게서나서, 그 사람의 전환이 모두 감수되고 많아요. 이 사람에게도 의미한 사람에게는 인간을 믿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인간을 잃고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자라고. 그것에 대해 신청을 당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은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해야해, 하나가는 정말 아파도로가 needed. 그런데 이것은 이낙지 않습니다. EKG 공성도ē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염병이 세계를 돌면서 성격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사, 정치를 사로잡고 있어요. 이 영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 사단이 돌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권세. 이 에피소드 12절에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권세 있는 자에게 들어가요. 이 결혼처럼 영적인 전염병이 아무리 할 때 물을 하였어요. 이준 모두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상이 아니라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또. 또. 이 경우에 있는 두 명의 состояния. 그념, 그념, 작성과 맥주의 불의와 아닙니다. 그리고 그념의 역사는 정말 구성, 그렇기에 이런 능력이 생활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너무 불법입니다. 우리는 자윤톡의 Prix의 목숨을 위해 그념의 피술을 만들고 있니 각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비스는 혼자서 망대 청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망대 청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에는 성제 부터 준비했습니다. 망대부터 세워 놓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우리는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예전에는 꼭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래요. 우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주로 빛을 전하는 방대를 곳곳에 세우게 하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하수군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시오. 가장 먼저 내 안에 임하게 해주옵소서.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해주옵소서. 아멘